2020년 우크라이나. 빈미차주 마을에서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한다. 2020년이면 얼마 전인데. 사망한 노인을 관을 매장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땅을 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현장에 있던 모두를 놀라게 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뭐지? 바로 사망한 노인의 손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던 것. 죽었던 노인이 다시 살아났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2020년 2월 17일 우크라이나의 작은 마을에서. 83살의 노인, 크세니아 디두크가 자택에서 심정지된 상태로 발견됐다. 돌아가신 거지. 노인을 발견한 가족들은 즉시 구조 요청을 보냈고. 신고를 받고 온 구급대원들은 노인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노인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맥박은 정지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인은 사망선거를 받았고.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 장례를 준비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은 노인의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다. 노인이 사망한 지 10시간 후. 가족들이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미우지 안장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죽었던 노인의 손이 움직인 것. 놀랍게도 차갑게 식어 있어야 할 노인의 몸에서는 미세한 온기까지 느껴졌고. 이뿐만이 아니었다. 사망 이후 멈췄던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싸늘하게 식어 있었던 체온 또한 빠르게 회복되었다. 가족들은 서둘러 노인을 병원으로 옮겼고. 사망한 지 10시간 만에 다시 깨어난 노인은. 10시간이 지났는데. 가족들에게 자신이 본 사후세계를 자세히 설명했다. 말이 안 되지 않나? 부활한 거야? 노인의 말에 따르면 정신을 잃었던 순간 천국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으며. 천사인 줄 알았던 사람들을 쫓아 눈을 뜨니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다.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기적같은 미스테리. 죽음의 문턱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살아난 노인의 이야기. 우리는 이 미스터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의 두 번째 미스터리 영상으로 만나봤는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MC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애초에 돌아가신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게. 그래도 저는 이 주제가 여태껏 다뤘던 것 중에 가장 흥미롭긴 해요. 그러니까 심정지가 왔고 10시간 후에 사람이 다시 체온이 올라가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분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과학자분들께 여쭤야죠. 할머니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걸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아예 죽음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심장이 멈췄는데도. 제 생각에는 심장이 멈췄다고 판단을 의사가 했을 텐데. 아마도 약하지만 심장 박동이 살아 계속 유지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신화나 설화에서 나오는 인간이 아닌 신적 존재에게 우리가 부활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학적으로 인간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가능하지 않겠죠? 제가 생각하는 죽음의 정의는 산 사람이 죽음이라는 상태에 도달한 다음에는 죽음이라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있는 상태로는 올 수 없는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불러야 된다면. 그럼 부활은 제가 생각하는 죽음의 정의와는 모순이 되는 거죠.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죽음의 정의 그것과 모순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실을 설명하면서 정의 혹은 모순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면 90% 확률 이상으로 물리학 절 가능성이 높죠. 말씀하신 내용대로만 보면 그런데 저는 다른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릴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좀 극단적으로는 세포 하나를 냉동해서 오랫동안 보관했다가 나중에 다시 되살린다. 이런 것들은 요즘 산부인과에서 시술도 많이 하고 있죠. 개구리 같은 단순한 동물들은 실제로 냉동 보관해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되살린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살아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증거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죽다 살아난 것, 금붕어, 냉동인간에 대해서는 또 딴지를 걸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포를 얼려서 세포 수준에서 그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건 가능하지만 뇌랑 사람이 정말 죽었는데 살아나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과학자들은 약간 어? 저거는 불가능한데, 저 레벨에 살아나는 건 불가능한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심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살아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의학계에 최초 보고됐던 게 라자루스 증후군이라고 1982년도에 처음 보도가 됐고 2017년도까지 38건의 사례가 의학적으로는 있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드는 질문이 그럼 죽은 것은 뭘까? 죽음은 뭘까? 뇌가 멈춰야 죽은 건가요? 그 기준이 정확히 어떤지 여기서 좀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다, 죽어있다의 정의 자체가 정말 과학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법의학적으로 어디까지가 살아있다, 죽어있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를 우리가 현재 삶과 죽음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살아있다, 죽어있다를 저도 이게 신기했던 건데 정말 완벽한 정의는 없는 상태예요. 맞아.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장 스페르망이라는 분이 통계를 제시를 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유럽에서만 400만 명의 사람들이 산채로 땅에 묻혔을 거다, 산채로 땅에 묻혔을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00만 명이요? 400만 명이 생매장을 당했다. 아니 숫자도 너무 많고 비현실적이다. 어떻게 추정했는지는 지금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많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우리 영화 보면 제일 자주 나오는 장면 있죠. 기계를 가져서 전기 쇼크를 쫙 줘가지고서는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갑자기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잖아요. 이 CPR 기술이 1960년대에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 기술로는 충분히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심폐소생 기술이 이 CPR이 없던 상태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묻혔을 거다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무섭다. 무섭다. 그런데 이렇게 관 속에서 살아난 일들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는 죽었는데 살아나는 것에 대한 그런 공포도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9세기에 이런 풍조가 유럽과 미국에서 좀 많이 유행을 했었죠. 유명한 작곡가 쇼팽 자신이 산채로 묻히는 것이 너무 큰 공포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다고 하고요. 정말로 유명한 사례로는 미국을 대표하는 문학가 에드가 앨런포 같은 경우에 이 주제에 되게 집착했어요. 에드가 앨런포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때이른 매장, The Premature Burial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그 글을 읽고 또 그 공포가 더 확산되기도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한창 때 이런 공포가 심할 때는 역으로 자신이 만약에 사망을 했다라고 판정이 되면 최소한 산채로 묻히는 일은 없게 아예 심장을 제거를 해달라고 한다던가 목과 몸을 분리를 해달라 묻기 전에 처리를 해달라라고 유언을 남기는 그런 사례도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19세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사례들이 관찰되면서 사람들이 생매장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확산됐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19세기에 관외 구조에 대한 특허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구조가 나왔어요? 한 번 보시죠. 매트를 깔아달라 이런 건가요? 이게 관이에요? 네 어떤 거 같으세요?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열고 나올 수 있어. 아 그러네 문이 있네. 이게 당기면은. 이 관 안에는 여러 가지 구조가 함께 있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위로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 같은 그런 구조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라는 정보를 알려야 되니까 칠 수 있는 종.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어머. 너무 웬일이야. 아니 꽤 비쌌겠네요. 비쌌겠어. 근데 오죽했으면 저런 특허가 나왔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례들이 들려오고 있단 말이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흔히 임사체험이라고 얘기한다는데. 병원에서 저는 MRI 아세스텐트를 여러 번 했었는데 거의 죽기 직전에 환자 마지막 체크를 하러 빠르게 MRI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사실은 그 안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면 뇌의 일부가 파괴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또 많이 뭔가를 봤다. 또는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기억하시는 케이스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진짜 임사체험이 가능한 겁니까? 체험 자체는 그분이 정말로 했을 가능성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몸과 어떤 영혼이 분리가 돼서 어떤 무엇인가를 경험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제 입장이랍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조금 오래 됐더라고요. 1892년에 임사체험 연구가 처음 시작했는데요. 미국의 지질학자 알베르토 하임이라는 분이 본인이 직접 임사체험을 했었대요.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임사체험자들 사례를 분석하고 발견해낸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그건 바로 밝은 빛을 본다입니다. 밝은 빛을 본다. 미국 신경외과 전문의자 임사체험 연구가인 제프리 롱 박사가 임사체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무려 64.6%의 임사체험을 경험하신 분들이 밝은 빛을 보았다고 응답한다고 해요. 우리가 아는 유명인들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영화 원초적 본능으로 유명한 미국 여배우 샤론 스턴. 샤론 스턴? 어? 샤론 스턴인데요? 2001년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던 그녀는 병원을 방문하게 되고. 그녀가 진단받은 병명은 뇌졸중. 어머나. 수술을 앞두고 MRI 검사를 받던 샤론 스턴은 죽음을 경험했다고 증언한다. 게다가 의식을 잃은 그녀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생사의 기로에서 밝은 빛을 봤다는 또 한 명의 여배우가 있다. 고급적인 외모로 세계 연인이라 불린 엘리자베스 테일러. 1962년 그녀는 척추 수술을 받던 도중 호흡이 정지해 5분간 사망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녀는 밝고 긴 터널을 향해 들어갔고. 터널 끝에서 비치는 강렬한 흰 빛을 목격하게 된다. 흰 빛을 목격하게 된다. 아니 근데 뭐 샤론 스톤도 그렇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그렇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좀 공통점이 있고. 그런 거면 진짜 임사체험을 실제로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밝은 빛을 본다는 건 되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연출 장면이잖아요. 약간 평소 학습된 이미지가 그때 딱. 이런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무의식 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그 밝은 빛. 이걸 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죽음에 이르기 전에 심장박통이 정지하면 우리 뇌로 전달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보 처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시각이 머물러서 굉장히 자세하게 정보를 파악하는 영역은 시야의 가운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야의 중심은 시각이 남아있고 그 주변부는 이제 어둡게 블랙 아웃 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가능하고요. 그 경험을 한 사람은 그걸 터널처럼 보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또 다른 공통 현상들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우리 뇌과학자 장동성 박사께서는 어떤 현상 설명해 주실까요. 네 방금 설명했었던 임사체험 전문가 제프리 롱 박사의 경우에는 임사체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75.4%가 유체이탈을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임사체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75.4%가 유체이탈을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네요. 심수이는 다 낯이 줍니다. 아 누워있는데 너무너무 덩어리가 아픈 거예요. 침대가 스프링이 다 송곳이 돼서 마디마디 그냥 빠짐없이 그냥 아픈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내가 엎어져 있더라고요. 이쪽에 있는 나는 육신이 나고 앞으로 엎어진 나는 이게 분리된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의식을 해 봤어요. 했더니 아버지였어요. 어머나. 아, 쟤가 왜 저렇게 애타게 부를까?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와보니까 나를 부르고 있던 사람은 아들이었고 사흘 동안 불렀다잖아요. 밤 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끝자락에서 내가 조금 들은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성식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고통이 일어나요. 다 갈갈이 다 찢겨 나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이제 공중으로 쫙 올라가서 그 세계의 아름답다는 곳은 생각만 하면 내가 동시에 거기 갔다 가면. 런던 타워. 시디니 오페라 하우스. 브라질리아의 십자가상. 그 곳을 마음껏 돌아다녀요. 유체 이탈로? 어머나. 그런 일을 겪은 이후에 홍콩에 출장을 갔어요. 제가 아는 데가 있는데 같이 가시죠. 이 바닷가에 있는 큰 넓은 베스토랑에 있는 거 거기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잠깐만요. 우리 이쪽 뒷골목에 가면 과일 파는 마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있을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이걸 아느냐. 여기를 어떻게 언제 와봤냐. 내가 영으로 여길 와서 봤고 도로가 어떻게 되고 다리가 있고 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이 엄마들이 전부 다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밤새도록 하느라고 거기서 밤을 새웠던 일이 있어요. 자세하게. 디테일한 생각. 그러세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내용이 같을 수가 있는 건지. 그러겠네. 진짜 유체이탈을 하지 않고는 이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전 유체이탈에 대해서 뭐 큰 믿음은 안 갔었는데 저렇게 또 나태주신의 경험담을 들으니까 어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하고 혼수 상태에서 아들이 부르는 걸 진짜 들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도 장 박사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유체이탈? 그러니까 유체이탈 자체는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뇌가 만들어낸 환각이에요. 유체이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어 이 유체이탈이 내가 일어났다. 내가 내 몸 위에 떠가지고 나를 봤다. 정말 분리돼서 딴 곳에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스위스의 한 연구진들이 유체이탈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뇌에서의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를 봤더니 특정 부위에 이분들의 리전 일종의 마비가 일어난 거예요. 이 경험을 할 때 이 경험이 여기에 장애가 일어났다가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미리 가지고 있던 믿음과 비슷한 것들을 환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더 신기한 건 이걸 가상현실 상태에서 사람들이 일반인들도 내가 다른 아바타 안에 들어갔다는 강력한 착각을 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누워있는데 내가 내 위에 떠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착각을 리얼로 느끼게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아웃 오브 바디 일루션이라는 실험이 있는데 아까 그 유체이탈을 경험했던 환자분들의 뇌 부위랑 똑같은 뇌에서 변화가 측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내가 경험했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뇌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환각이다. 설명될 수 있는 환각이다. 예전에 영혼의 무게를 측정한 실험이 있었잖아요. 21g, 영혼은 21g이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영혼이 있다면 유체이탈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거는 좀 잘못된 실험이었나요? 이게 일단 여러 가지가 잘못된 실험이었어요. 가정부터가 영혼이 있다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없을 수도 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기 위한 순간을 측정을 하겠다. 사람이 죽는 순간에 몸무게의 변화를 측정을 하면 얼마의 변화가 일어나느냐가 결국 영혼의 무게가 아니냐라고 실험을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게 사실 정확하게 측정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노이즈도 많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딱 숨을 거둔 이후에 오히려 몸무게 늘어나기도 하고 그럼 이 사람은 과학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데이터는 버렸어. 못 봤어. 그런 건 없었어. 그럼 안 되지. 21.3g이 차이가 났네. 이거다. 해서 그 연구 결과만 보고를 해서 유명해져서 나중에 이걸 이제 살펴본 과학자들이 이거는 사실 과학으로 칠 수 없다. 라고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했었던 영혼은 21g이다. 라고 하는 스토리의 비하인드입니다. 일단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사람마다 몸무게는 이렇게나 다른데 영혼의 무게는 21g으로 동일하다는 것에 대해서 듣자마자 의심을 하시겠죠. 다른 시간이네요 역시. 우리 뭐 한 가지 직접 한번 해볼까요. 잠깐 지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해보셔도 좋아요. 오래 안 걸립니다. 잠깐 눈을 감아 보시고. 학창 시절에 시험 보는 모습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그려진다. 행복하지 않다. 눈 다시 뜨십시오. 눈 다시 뜨십시오. 어떤 장면 떠올리셨습니까. 저는 제가 컨닝에다 걸린 게 그렇습니까. 어떤 거 떠올리셨습니까. 저는 문제에 막힌 제 모습을 어떤 거 떠올리셨어요. 저도 OMR카드 체킹하는 장면. 자 그런데 자신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의 옆모습이나 뒷모습이나 앞모습 같은 것이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영화 장면 같은 모습으로. 실제로 내가 시험을 치면서 봤던 광경은 내 눈으로 본 1인칭 내 장면이니까 시험지가 보이는 그 장면이 내가 실제로 본 것이죠. 근데 과거를 기억하면 내가 봤던 그 모습이 보는 게 아니라 마치 그걸 카메라로 찍은 3인칭 모습으로 본 것 같은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맞아요. 즉 사람이 기억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3인칭 영화 주인공처럼 떠올려서 되돌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유체인찰처럼 외부에서 자신을 보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신기해요. 되게 간단한 시험으로. 재밌네요.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저는 아까 임사체험 경험자들 증언을 들었을 땐 실제 가능하구나 생각했었는데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유체이탈은 뇌 혼란일까요? 지금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임사체험의 공통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임사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옛 기억 회고를 경험했다라는 점 한번 언급해 보고 싶습니다. 회고. 회고를 경험했다는 게 보통 필름처럼 막 지나간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미국의 임사체험 전문가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제프리 롱 이분이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임사체험 중에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체험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22.1%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다들 이렇게 순식간에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보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또렷하게 보는 게 가능한가요? 이게 약간 자각몽 같은 건 아닐까요? 자각몽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데요. 자각몽이라는 건 내가 꿈을 꾸고 있으면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맞아요.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꿈 꾸다가 만약에 뭐 가령 맘에 드는 사람하고 데이트하는 꿈을 꿨다. 근데 꾸다가 깼어. 근데 깼는데 진짜 내가 이걸 어떻게든 이어야겠다 해가지고 진짜 그렇지. 다음날도 이어지죠. 이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그래서 내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이런 뭐가 좀 특출한 이런 게 있나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자각몽 훈련이 잘 된 사람인가요? 자각몽이 되기 때문에 당장 피험자로 모셔서 이제 센터에 가서 한번 실험에 참가를 해보시면 잡아가나요?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기하다. 저는 사실 화학인의 한 사람으로서 명쾌하면서도 강력한 답변 하나를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뭐죠? 모든 문제는 사실 항상 화학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2019년에 벨기에의 한 연구진이 지금까지 보고된 1만 5천 건의 임사체험 사례와 가장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약물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중에 의료용 마취제라든가 이런 용도로 종종 쓰이는 DMT라는 물질을 이 물질이 투여되었다면 이 물질에 의한 환각 형상으로 저승을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체험을 사람에게 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추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에 영국의 임페리얼 대학 연구진은 13명의 실험자들에게 의료용 마취제를 잘 골라가지고 그게 뭔지 말 안 해주면서 살짝 주사를 했는데 그 13명 모두 전원 나 지금 천국에 잠깐 갔다 온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약물들의 투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환각 물질의 마취제 때문에 임사체험과 비슷한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건가요? 네. 사실 이게 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추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아플 때도요 갑자기 아픔이 다 사라진 경험을 하잖아요. 이게 뇌 안에 모르핀 그래서 엔도르핀이 이제 분비가 되면서 우리가 아픔을 순간적으로 잊게 되는 건데 뭔가 죽기 직전의 상황은 약간 비상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경험들 안에서 다 꺼내버리려고 하는 노력이 일종의 이제 인생 회고처럼 오지 않았을까 이거는 정확한 연구소스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 개인의 일광체로서 추정입니다. 자 두 번째 미스터리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임사체험자들이 경험했던 공통점들에 대해서 밝은 빛은 터널효과 유체 이탈은 뇌의 환각 인생 회고는 약물에 의한 쇼크일 것이다 라고 세 분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자 죽었다 살아나는 것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일까요? 아니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일일까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태어나기 이전의 삶, 전생 옛날부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자신의 전생을 기억해내고 있다. 과연 전생은 존재하는 것이며 전생을 기억하는 일은 가능한 일일까? 안 믿지만 좀 신기해가지고 2000년 미국의 루이지에나죠.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가 있다. 두 살 제임스 라이닝거는 아버지로부터 항공기 장난감을 생일선물로 받았는데 그로부터 반년 후 제임스는 기이한 말과 행동을 시작했다. 바로 자신이 타고 있던 전투기가 총에 맞아 불타버렸다는 것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이름의 조종사였으며 나토마 미 해군 항공모함 나토마 베이에서 콜세어 전투기를 타고 출격해 잭 라슨이라는 동료와 함께 적군과 싸우다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콜세어는 1945년 2호섬 전투에서 실제 사용됐던 모델이었고 실제 전쟁 전사자면부에서 그가 말했던 이름 제임스 휴스턴이 확인되었는데 심지어 아기 제임스는 격추된 전투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탈출하는 파일럿의 모습을 또렷하게 그려냈다. 제임스 휴스턴이 확인되었습니다. 제임스 휴스턴이 확인되었습니다. 제임스 휴스턴이 확인되었습니다. 전투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의 증언까지 완벽하게 일치해 제임스 라이닝거의 전생 기억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한편 전생의 기억으로 미세 살인사건을 해결한 아이도 있었는데 시리아의 한 시골 마을 4살이 된 아들 하산에게 부모는 연애 때처럼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에게 단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 순간 하산은 자신의 사진을 보고 자신이 모하메드라고 말하며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는데 부모는 곧장 병원으로 아들을 데려가 심리치료를 진행한 결과 하산이 치료 중에 그린 그림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게 했다. 왜? 도끼의 머리를 찍혀 피를 흘리는 처참한 모습의 한 남자. 그림 속 피를 흘리는 사람은 마다야 마을에 사는 모하메드, 즉 자신이며 누군가 느리지 도끼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머리에 난 붉은 반정을 가리키며 전생의 도끼에 맞았던 자국이라고 주장했는데 마다야 마을을 찾아간 결과 집은 물론 처마 및 두 개의 화분과 의자, 테이블까지 하산의 주장과 모든 것이 일치한 것이 존재하고 있었다. 집주인은 집주인은 자신의 아들이 모하메드이며 4년 전 집을 나간 후 실종되었다고 말했는데 하산은 자신이 살해당한 뒤 묻혔다는 장소까지 기억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백골 상태의 모하메드 유골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마을에 사는 한 남자를 사례범으로 치워 범인은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전생의 기억으로 미제 사건까지 해결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정말 전생을 기억하는 일은 가능한 것일까? 전생 기억을 주장하는 또 한 사람. 한 번도 아니고 열 번의 전생을 모두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열 번의 전생?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소녀 조이 버웨이. 그녀는 세 살 때부터 끊임없이 자신의 전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군인 종교인으로 살았던 전생을 줄줄이 언급했고 특히 고대 이집트 노예 신문의 삶은 당시 노예들의 생활과 건축 기술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무엇보다 가장 자세히 설명한 이야기는 불과 약 백여 년 전 1900년대에 살았던 마지막 전생이었다. 조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치가이자 대통령이었던 폴 크루거의 손녀가 자신이라고 주장했고 영용의 아이를 낳았다고 전했는데 확인 결과 조이가 언급한 인물들은 모두 실존 인물로 밝혀졌을 뿐 이었 폴 크루거의 손녀가 10명의 자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고 심지어 90세까지 생존해 있던 딸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전해졌다. 두세 살의 아이가 기억해내는 전생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아낸 전생 한 번도 아닌 열 번의 전생 과연 그들은 전생을 기억하는 것일까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보여준 이 놀라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의 첫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입니다. 두 MC분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 저는 우연이라고 믿고 싶어요. 그게 다 우연이라고요? 일단 전생을 정말 기억을 한다 하면 굉장히 큰 문제에요. 철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모든 어떤 나의 세상이 뒤틀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나는 의심을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실제로 약간 TMI지만 어디든 쪼그려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쪼그려 있는 게 저한테는 되게 편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웅크려 있으니까 이제 소위 사람들이 전생의 죄인이었냐 웅크려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다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는 행동이나 내가 이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내가 전생에 뭐였나 괜히 좀 웃으겠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고 무슨 일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아내를 만난 걸 보면 지금 제 아내를 만난 걸 보면 나라를 구했다. 전생에 전생에 자, 다음 분 아내분께서는 전생에 무슨 큰 죄를 대협죄인이었다고 대협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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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좀 궁금합니다. 우리 심리학 교수님으로서 이 전생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인정을 하시는지 어떠실까요? 사실은 알 수 없죠. 모든 현상들이나 아니면 모든 대상들은 완벽히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한 검증이 끝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건 분명한데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은 이 전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굳이 꿈과 최면으로만 우리가 꼭 보는가 하는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어요. 꿈과 최면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왜곡과 암시가 심한 것이 꿈이거든요. 왜 굳이 전생은 가장 취약하고 왜곡이나 뒤틀림이 심한 매체로만 주로 보여지는가 이건 우리가 한번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암시된 기억일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의심해 봐야 돼요. 암시된 기억 암시된 기억 이 암시라는 게 뭐냐면 넌지시 슬쩍 들어왔는데 그게 심어지는 거예요. 심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누가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혹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암시라는 건 굉장히 순간적으로 사람의 생각을 거기서 못 벗어나게 만들거든요. 간단한 실험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컨닝이라고 다섯 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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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만 더 크게 시작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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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링컨 워싱턴이죠. 아 링컨이 나와요. 나는 링컨이라고 할 뻔했어. 컨닝이라고 쭉 다섯 번 하면서 생각이 거기를 반대 가설을 검증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 생각나는데 해봐도 됩니까? 우리 송아지라고 한 번 다섯 번 말해볼까요? 송아지요. 송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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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송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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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나리 노래 한 번 불러보실래요? 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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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루 It's the biggest Hen 원래 원곡은 어디에Р 그렇기 때문에 전생은 암시받아서 많이 내가 상상해 봤을 가능성이 크죠.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전생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암시된 기억이다. 일단 그 가능성이. 근데 아무리 사람이 암시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자신의 기억처럼 얘기하는 게 가능한가요? 그러게요. 아니요.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쉬워요. 엘리자베스 로터스라고 하는 기억과 편집, 기억의 편집과 외국에서는 전설적인 연구자가 계신데 그분이 정말 거의 수십 년 전에 했던 실험 중에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미국 학생들 데리고. 그것도 유시 버클리 학생들.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어렸을 때 쇼핑몰이나 아니면 놀이동산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너무너무 울고 있는데 그때 정말 천만다행으로 부모님 찾았고 되게 세게 혼났던 기억이 있다. 손들어보세요. 거의 3분의 1에서 연구에 따라서 4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손들어요. 저도 잊는 것 같아요. 그 부모님한테 다 일일이 전화했어요. 지금 당신 자식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느냐. 거의 90%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없었던 기억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고 한도 상상을 많이 해보니까 이게 나한테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고 얘기하면 그러면 완벽히 자리 잡아요. 자기 얘기로 했죠. 이야 무섭다. 기억.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것. 우리의 기억은 진짜 기억일까. 기억이라고 믿고 있는 그 기억은 얼마나 정확할까.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인지과학 교수인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기억의 허구성에 대해 연구했다. 잘못된 기억이 많다는 것이다.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왜곡이 됐는 거죠. 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과거가 많더라고. 본인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전생들로 가는 신비스러운 분들입니다. 당신은 전생의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장금이요. 장금이? 저의 최고 상품이요. 수랑가. 자신의 전생으로 대장금과 그 주변을 떠올린 사람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떤 암시를 받고 어떻게 전생을 떠올렸는지. 지금부터 전생 암시 실험이 공개된다. 먼저 전생을 떠올릴 두 개의 실험 장소를 마련. 심리 상담가와 최면 트레이너가 각각 실험 참가자를 전생으로 몰입하게 한다. 심리 상담가는 유도된 심상법을 통해 심리극 전생 암시 실험을. 체면 트레이너는 체면을 통해 전생 암시 실험을 진행한다. 20, 30대로 이루어진 5명의 실험 참가자도 모집 완료. 그리고 오늘의 키포인트. 실험 참가자들이 전생 기억으로 암시받을 인물. 조선시대의 인력 장금. 친근감을 주기 위해 드라마로 만들어진 대장금 캐릭터도 함께 암시해보기로 했다. 전생 기억 암시 1단계. 시각적 암시. 전통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식사 장소. 장소도 한정식 집에서. 보이는 게 중요하지. 정갈한 한정식까지. 이 정도면 거의 인셉션이네요. 그리고 대장금을 연상시키는. 육검을 다 정하니까. 수락관 복장 실험 도우미도 준비 완료. 드디어 오늘의 첫 암시 장소에 도착한 실험 참가자. 낯선 공간을 둘러보는데. 사실 5명의 실험 참가자들은. 오늘 실험을 단순 심리 테스트로만 알고 있는 상황. 대장금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실험 도우미 장금이의 손길로. 한상 차림이 차려지고. 영문을 모른 채. 맛있게 점심 식사를 시작하는 실험 참가자들. 지금 입력이 되고 있는 거지. 본인도 모르게. 과연 시각적 암시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기억암시 2단계. 청각적 암시. BGM 쓰는구나. OST. OST 들면 끝나죠. 아유. 끝났어요. 무조건 장금이죠 전세. 좀 무섭다. 꿈에도 나오겠다.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가기 전. 대기 공간에서 드라마 OST를 들려주고. 대장금 영상도 볼 수 있게 준비했다. 어떻게. 시각 생각하네. 예. 어떻게. 시각 생각하네. 시각 생각하시네. 과연 청각적 암시는 참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다음 암시를 받기 위해 각각 실험 장소로 들어가는 참가자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네. 네. 안쪽에 앉아주시겠어요? 네. 실험 장소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세번째 암시는 무엇일까. 바로 후각적 암시. 조선시대 은여 장금을 쉽게 떠올리게 하기 위하여 약재를 두고 자연스럽게 향을 느끼게 했다. 후각적 암시까지 완료. 마지막 4단계 암시는. 무엇인가를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이에요. 현재의 경험부터 내가 아주 오래된 우리가 전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억까지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지금 이 문 여러 가지 문들 중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전생의 문들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사라질 거야. 바로 심리 상담가와 체면 트레이너의 상황 유도. 두 실험자는 실험 참가자들이 전생 기억을 잘 떠올릴 수 있도록 유도했다. 과연 그 결과는? 먼저 심리 상담가가 심리극을 진행할 1번 방. 평범한 의자에 앉아 심리극을 진행하며 전생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배지석입니다. 이세린 님. 네, 맞아요. 네. 강민영 씨 되시죠? 네, 네. 네, 반가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심리극으로 한번 상담을 해볼 건데 제일 처음에는 뭔가를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심상법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심상, 말 그대로 마음의 무엇인가를 떠올려 보는 것을 얘기해요. 네. 나는 지금 천천히 호흡을 들여 마셔주고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고 있습니다. 몸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지만 천천히 이완되고 있습니다. 내가 자주 가던 주변의 건물들도 보이고 그리고 나의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조금 더 뒤로 가보려고 합니다. 자, 호흡을 깊게 들여 마셔주시고 다시 한번 호흡을 깊게 들여 마셔주시고 입을 천천히 벌려서 후 지금부터는 나의 전생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방에서는 편안한 소파에 누워 최면 상태에서 전생을 떠올린다. 깜빡하지 마시고 손톱을 집중해서 바라보세요. 깜빡이지 마시고 자, 이거 보고 있으면 눈이 좀 따갑게 느껴질 수 있고 시큰거릴 수 있고 눈꺼풀이 묵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 손을 따라 눈을 감으세요. 그렇죠. 자, 감은 두 눈꺼풀에 의식을 둡니다. 지금부터 두 눈꺼풀에 힘이 점점 더 자유롭고 깊은 여유와 깊은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셋을 세고 손가락을 튕기면 마음의 방 하나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떠올리셨나요? 지금 이 마음의 방은 무슨 색깔일까요? 나무색의 마음의 공간입니다. 그렇죠? 바로 무의식의 공간이죠. 이제 그 의자에서 일어서십시오. 자, 앞으로 걸어다오면 마음의 방에 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문이 나타납니다. 본인은 이제 그 문을 열거나 통과해서 그 시대, 그 삶의 인격으로서의 그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과연 그들의 전생은? 자, 당신은 전생의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뭔가 연상하고 숨을 들이마시고 느꼈을 때 여기 이 의자에는 어떤 대상이 앉아있나요? 실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주방에서 바쁘게 다들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막 바빠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죠? 수락관 구경이에요. 그렇군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부른가요? 저는 대장금이에요. 나는 대장... 장금이군요. 장금이군요. 그런 역할로서 혹시 하루의 일과가 생각이 날까요? 일어나서 임금님 수락상에 올라갈 재료들을 먼저 확인을 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요? 엄마요? 엄마? 네. 엄마에게 지금까지 못다 했던 말 엄마 앞에 보고 있거든요. 들려주세요. 나는 잘 컸으니까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응. 자, 주변이 밝은 거예요? 네, 엄청 밝아요. 엄청 밝아요. 엄청 밝고 실내인가요, 실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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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이 예뻐요? 햇빛이 예뻐요? 네. 그리고 뭔가 기분이 좋아요. 제 손에 뭐가 들려있거든요. 손에 뭐가 들려있죠? 제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풀들이 다 들려있어요. 찌는 행동이. 풀. 네. 이거 풀 캐서 뭐 하려고요? 이거 약초 만들려고요. 약초 만들려고요? 네. 무슨 약초를 만들고 싶으세요? 어, 누가 아파가지고 동네에 마을에 누가 아파서. 마을에 누가 아파요? 네, 이거 해주려고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지 느낄 수 있을까요? 내 이름이 무엇인지. 음... 장금이요. 장금이요. 지금 본인은 장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렇죠? 네. 혼자 있나요? 여럿이 있나요? 셋... 셋이 있어요. 셋이 있어요. 어... 누군가 같아요, 이 사람들? 장금. 장금. 장금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금미. 금미. 그리고요? 저. 나. 이렇게 세 명이 있군요. 네. 어, 장금이 얼굴을 한번 느껴볼까요? 쌍꺼풀이 없어요. 아, 쌍꺼풀이 없는 형. 코가 낮고. 코가 낮고. 코가 낮고. 코가 낮고. 민형은 아니에요. 민형은 아닌 것 같아요. 민형이잖아요. 좋습니다. 제가 좀 더... 제가 좀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아, 본인이 좀 더 나은 거 같아요. 자기의. 자기의.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네요. 자기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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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비밀은 혹시 자신도 모르게 생활 속 암시를 받았던 그런 것은 아닐까? 진짜. 문근하게 이렇게. 이 정도만으로도 저 정도가 된다는 게. 이 모든 게 암시의 힘인 거죠? 그럼요. 그 암시가 오히려 명시적인 강요보다 더 효과가 커요. 명시적으로 강요. 받아들이기에 뭔가. 그렇죠. 강요는 오히려 하라고 하면 더 하기 싫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이게 인셉션이잖아요. 인셉션이잖아요. 깊이 들어가서 하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경계를 풀잖아요. 경계를 풀잖아요.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아이한테 공부를 해라 라는 말도 그러면. 너 공부해 이것보다. 옆집 애는 공부 잘해서. 걔네 엄마가 선물 같은 거 사줬더라. 이런 식의 암시가 좀 더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 암시는 아이들이 방어력을 그래도 좀 가질 수 있는 암시죠. 물론 공부해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최고의 암시는 육하 원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되게 재미있게도 방어를 굉장히 사람들이 시간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위치에 기반해서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너 오늘 언제 공부할 거야. 이게 주로 쓰는 말이죠. 그렇죠. 오늘 언제 공부할 거야. 그러면 몰라 하겠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날카롭지. 그런데 이. 아이가 드셨어요. 그런데 언제를 살짝 바꾸면. 방어력이 삭 사라져요. 어떻게. 오늘 어디서 공부할 거야. 오늘 어디서 공부할 거야. 오늘 어디서 공부할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갑자기. 괜찮다. 그러게 이러면서. 저기 독서실에서 할까 아빠. 대신. 무서워. 손 돌았어. 그다음에 카페에서 할까. 이러면서 본인도 아이가. 이런. 이게 아닌데. 아니 그게 질문과 잔소리의 그 묘한. 그 왔다 갔다 그 차이가 되게 심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처음에 봤던 그 아이가 마치 자기의 전생을 얘기하는 것 같은 것도. 암시에 의한 걸 수 있도록. 얼마든지 있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전생을 기억하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요. 대부분 어른들 얘기를 듣고 상상한 게 되게 많아요. 아니 근데 어린이들이 세네 살 네 살 된 친구들이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 무서운 단어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아까도. 그것도 이제 어디선가 좀 들려왔던 얘기들이란 거예요. 어린이들이 더 왜곡 없이 그대로 외워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들 앞에서 욕하지 마라. 그대로 따라한다. 어? 경험하지 않으세요? 아이가 어렸을 때 되게 장성규 씨가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똑같이 한다거나. 그러니까. 말투를. 맞아. 애기가 어느 순간 엄마 얼굴에 반고 끼더라고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앞선 실험에서 이 장금이라고 대답했던 모든 분들도 이 암시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반응한 걸 수 있게. 게다가 굉장히 중요한 건 직전에 암시가 되겠어요. 바로 직전. 그러니까 인간은 직전 경험의 노예라는 말도 있어요. 혹시 뭐 저희 일상 속에서도 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없을까요? 일상생활 속에 왜곡된 기억의 사례. 좀 쉽고 간단한 거. 좀 왜곡될 리 없는 것부터 한번 짚어가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에 나와서 한국을 강타했던 명작 연예 영화로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었죠. 유지태. 이형애. 거기서 이형애 배우님께서 했던 명대사로 상대방을 이렇게 살짝 끌어들일 때. 맞아. 했던 그 명대사. 저기요. 잘 들어보세요.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먹고 갈래. 보시죠. 라면 먹을래요? 라면 먹을래요? 조금 다르군요. 갖고 갈래요 아니구나. 난 갈래까지. 근데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하다. 그냥 먹을래요. 너무 다른데? 그리고 90년대 초에 할리우드 액션 블록버스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명작 영화 중에. 터미네이터 2라는 영화가 있었죠. 있죠 있죠. 터미네이터 2의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놀드 슈얼제네거가 연기하는 터미네이터가. 용광로처럼 돼 있는 끓는 거기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놀드 슈얼제네거 하는 명대사 뭐죠? I will be back. I will be back. I will be back.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보세요. 굿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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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바이? 굿바이? 아니 아니 내가 하면서 나올 거 같아. I will be back 나와야 되는데. I will be back. 지금 너무 멘붕이야. 자 여기서 나오나? 아 안에 들어가서 얘기 못 하는구나. 아 입이 뜨겁지? I will be back. I will be back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I will be back 누가 얘기한 거야?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약간 그 뒤에 라면이라는 거에 사람이 집중을 하니까 뒤엔 말은 좀 틀렸나 보다 싶은데 I will be back. I will be back은 너무 충격적인데요. 사실 사실 터미네이터에서 I will be back이 굉장히 잘 알려진 명대사입니다. 그리고 터미네이터 2편의 가장 명장면으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터미네이터가 들어가는 장면이다 보니까 그게 명장면이 이거지 명대사가 이거지라고 워낙 말을 많이 하는 사이에 섞여버린 거예요. 이 안에서 편집을 우리가 그냥 제모 때문에. 그게 퍼져버린 거예요.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퍼진 이야기인데 만델라 효과, 만델라 이펙트 이런 말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뭐 영미권에서 처음 사용되던 말인데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 계시죠? 이분이 사실은 감옥 생활을 길게 하시고 그다음에 감옥에서 나오셔서 대통령이 되셔서 잘 활동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지고 그와 비슷하게 아주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동시에 왜곡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만델라 효과, 만델라 이펙트 이런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전생을 또 어떻게 추측하고 계시는지 화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글쎄요. 화학하고도 사실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전생의 기억을 일부나마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데자비와 꿈입니다. 데자비. 데자비. 뭔가 처음 보는 장소나 어떤 처음 보는 상황을 겪었는데 어? 여기는 전에 한번 와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적 많아요. 이런 상황 나 전에도 한번 겪은 적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상한 느낌이 왠지 드는 것 이런 현상을 뭐 데자비 기시감이라고 하는데 보통 젊은 층에서 이런 게 좀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나이가 들면서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피곤하거나 졸릴 때 더 잘 나타난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식의 어떤 기억의 어떤 착오 이런 부분이 전생 기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딱 그때 잠깐 느끼고 또 기억이 없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냥 찰나인 것 같아. 정말 진짜 어떤 디테일한 게 딱딱딱 맞아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 앉아서 메뉴를 보고 있는데 나 이 메뉴판 본 적 있어. 맞아. 그리고 나 이거 시킬까 이거 시킬까 고민을 한 적이 있어. 맞아. 약간 그 정도로 세세한 디테일이 살아 있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 한 번 쳐 있었나? 맞아. 의심하게 되고 의심이 되고 아니면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무엇이 똑같아서 이 장면을 본 기시감이 드는지가 명확하지가 않고 사실 애매하고 어떤 막연한 느낌으로 이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라는 식의 느낌이 드는 것이 데자비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어떠한 그 상황을 처하는 어떤 태도 아주 사소한 약간의 작은 디테일 그렇지만 기억 속에서는 잘 남아 있지 않았던 것 식당에 와서 메뉴를 본 경험이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독특한 향수를 뿌려놓은 식당에서 메뉴를 읽은 경험이 예전에 한 번 있었던 거죠. 보통 어디 냄새 나는 거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무슨 냄새가 나네 이런 얘기 진짜 머릿속으로 잘 안 하잖아요. 뭔가 전에 이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뭘까라고 하다가 이게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데자비처럼 느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꿈이라는 것 말 그대로 꿈꾼 내용을 그냥 전생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꿈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뭐 사람이 꿈속에서 무엇인가를 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각적인 심상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특히 어린 시절의 마음에 착각한다라고 한다면 기억처럼 실제 일을 겪었던 기억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꿈이라는 것이 어렁붙하고 막연한 기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전생이라서 막연한 기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혼동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전생에 대해서 물리학적으로 접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심심하셨죠? 사실 물리학 쪽에서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 주제는 아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물리학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이 사실 제작에 거의 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물리학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전생에 대한 가설은 바로 관심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중에 특히 어린 아이들, 3세에서 5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런 특성이 훨씬 더 강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부모가 반응하니까 그런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게 가설입니다. 그럼 진짜 단순하게 관심 받는 게 좋아서 전생을 얘기했다는 걸까요? 그렇죠. 아마 이게 강화됐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엄마 제가 송아지가 생각이 나는데 혹시 저 어렸을 때 산 집에 송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없었거든요 그게. 그럼 엄마가 뭐라고 깜짝 놀라면서 혹시 전생 기억하는 거 아니냐면서 극도의 관심을 보이겠죠. 관심을 보기가 쉬운 거죠. 어머니 혹시 우리 집 앞에 혹시 개천도 흘렀어요.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개천 없었어 너 전생인가 봐. 이렇게 엄마의 반응이 아이의 이런 상상을 점점 자극하면서 잊지 않았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의 욕망이 되는 거죠. 이걸 점점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생각하는 전생에 대한 것은 관심 욕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암시된 기억, 그리고 데자비, 꿈, 그리고 관심 욕구까지 다양한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혹시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궁금한 거라기보다 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아까 그 이영애 배우의 대사와 장면이 왜곡됐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확실히 그거 봤어. 내가 그거 알아. 되게 자만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그 기억이 왜곡됐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평소에 약간 생각하고 아 그럴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아 근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설명하기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아 또 뭐가 있구나. 아 또 있어요. 물이에요. 18개. 저건 좀 부럽다. 나도. 외국어 많이 하면. 진짜. 중국어리 정말 신기하다 그죠? 저 이거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게요 지금 전생을 기억하는 것도 신기한데 전생의 기억으로 외국어까지 구사를 한다 이거 정말 미스터리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굉장히 신기하긴 해요 그런데 몇 가지 틈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훈민정음 제일 앞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학교 다닐 때 배운 부분 나란말쌈이 나란말쌈이 어쩌고저쩌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훈민정음 아까 세종대학이 창의한 게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 500년 전 그때쯤이에요 말이 지금 한국말하고 달라요 그렇죠 나란말쌈이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아까 중국 진나라 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나라 때는 지금부터 한 2200년 전의 시기예요 그때 당시에 중국어는 발음이 지금하고 굉장히 달라요 상고음이 있고 중고음이 있고 이라고 지금 중국어하고 발음이 형격하게 다릅니다 그때 살았던 전생을 가지고 지금 중국어를 유창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 들어맞지는 않느냐 굉장히 설득력 있는데요 그러면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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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만약에 저분 말씀이 맞고 말을 정말 잘한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는 되게 신기하잖아요 어쨌거나 저는 오히려 심략적으로 그렇게 놀라운 사실은 아니에요 왜요? 왜냐하면 슈퍼메모리스트라고 우리가 불리는 메모리의 슈퍼메모리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1만 5천 개에서 4만 개의 숫자를 연속으로 들려줘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에 들려줘도 그런데 그런 능력이 언어로 가기 시작하면 언어로 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편적 유니버설 어빌리티라고 하죠 보편적 능력으로 가면서 언어 자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으로 특화된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뛰어난 능력에 대해서 천자라는 이름을 붙이기 어려울 때 자꾸 전생으로 가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첫 번째 미스터리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과연 우연히 암시된 기억이었을까요? 아니면 데자비 또는 꿈 아니면 관심 욕구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정말 그들의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빈치 노트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